안녕하십니까 쏘우쿨 극장의 세상의 모든 사연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의 숨겨둔 여인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시안부 인생을 살고 있는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서 그녀 옆에서 죽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벌인 뒤 큰딸이었던 나영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나영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빨래에 청소와 부엌 일까지 온갖 집안일을 떠맡았다. 잠잘 틈도 없었으니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을 낼 수 없었다. 자연히 학교는 가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쩌다 한 번 학교에 가도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그러니 공부를 아주 잘했다. 그런데 공부만 잘하면 무엇하나?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었다. 나영이 살던 시대는 여자들에게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떤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 여러 날 남모르게 안방다라게 숨어서 울고 나서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나영은 포기했다.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무척 안타까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아련하게 나영의 눈에 떠오른다. 나영의 고향은 경상남도 의령이다. 나영은 의령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요즘은 자유무역 지역이라 불리는 지금은 창원이 된 마산의 수출 자유지역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옷을 만들면서 청춘을 보냈다. 나영은 보통 하루에 12시간씩 미싱을 돌렸다. 납품 마감일이 다가오면 잠 안 오는 약을 먹고는 보통 일주일씩 날밤을 세웠다. 월급의 대부분은 고향의 가족을 위해서 썼다. 그런 다음 남은 돈, 그야말로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돈은 적금을 부었다. 유일한 즐거움은 한 달에 한 번 월급날 저녁에 기숙사생들과 더불어 라면 파티를 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라면이 아주 귀한 음식이자 별식이었다. 너무 비싸서 국수를 넣어 양을 불러야 했지만 청춘을 바쳐서 번 돈으로 동생들은 모두 대학을 나와 잘 살고 있지만 정작 나영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영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친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맞으니까 동생들을 위해 몸 바쳐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생들을 만나면 가슴 저밑에서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모호한 슬픔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영어 몇 마디 섞어 대화하는 것이 무어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대학물을 먹은 동생들은 누나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명절에 다니러 와서도 아예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영은 동생들이 먹고 떠들며 노는 동안 부엌을 지켰다. 그 모습은 마치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 같았다. 그렇지만 나영은 자기가 10년 넘게 미싱을 돌려서 동생들의 학비를 댄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올캐들을 만날 때도 동생들이 성실하고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그 좋은 대학을 갔지.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해서 청춘을 바쳐서 번 돈으로 등록금을 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가족들에게 헌신하는 동안에 긴 세월이 흘렀고 나영에게는 노처녀의 딱지가 붙었다. 나영은 어렴풋하게나마 시집을 못 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동료들과 월급날에만 들리는 마산창동의 음악다방에서 지금의 신랑 갑석을 만났다. 다방에서 나영은 생전 처음 남자가 주는 쪽지를 받았다. 깜짝 놀라서 살그머니 그 남자를 보았는데 키가 작은 데다가 인물도 시원찮아 보여서 나영은 마음이 놓였다. 적어도 바람은 피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만났을 때 그 남자는 마산이 고향이고 이름은 김갑석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다. 대학 2학년을 다니다가 군대 갔는데 이제 막 제대하여 복학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임신한 것을 알았을 즈음 나영은 갑석이 실제로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며 정비 기술을 배우는 중이라는 것도 덤으로 알게 되었다. 희한하게도 이때 나영은 배반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안심되었다. 서로 처지가 엇비슷하니 버려지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갑석이 정비공장에 취직한 것을 빌미로 나영은 결혼을 서둘렀다. 갑석은 난감한 표정이었지만 나영의 기세에 놀려 겁먹은 강아지처럼 순순히 따라왔다. 들어두었던 적금을 풀어 결혼 비용으로 하니 딱 맞았다. 단칸새빵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몹시 고단하였다. 한 말씩 쌀을 살 형편이 안 되어서 봉지쌀을 사서 밥을 했다. 그런 다음 삼시세때 된장을 끓여 밥상을 차렸다. 김치나 하나 있을까 다른 반찬은 없었다. 출산이 임박했으므로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만 했다. 아이 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 1년 그렇게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갑석이 관광버스기사로 취직하면서 형편이 피기 시작했다. 관광버스 업계에 돌아가는 형편을 파악하자 갑석은 독립을 꿈꾸었다. 마침내 빚을 내에 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는 관광버스 사업을 시작했는데 워낙 성실하고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한 대가 두 대, 석대로 늘면서 사업은 순풍을 맞아 항해하는 배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관광버스 사업하기 좋은 곳을 찾아서 나영래는 서울로 이사했고 사업은 여전히 잘 되었다. 초년 고생은 말년복이라고 하더니 그때부터 나영은 전업주부로 집안에 들어앉아 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다. 부자가 되니 제일 좋았던 일은 동생과 올캐들의 예전과는 다른 태도였다. 찾아와서는 입속의 혓바닥처럼 구는 것이 보기에 좋지는 않았으나 친동기간을 어찌 괄시하겠는가 형편이 되는 대로 도와주었다. 나영이 보기에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사람이었다. 나영에게는 조금 무뚝뚝하기는 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였고 그런 남편과 사는 삶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아이들도 잘 성장해 주어서 참 편안하고 쾌적한 일생이었다. 그렇다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남편은 나영이 돈 벌어올 능력도 없고 무식하다며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다. 듣다 말고 나영이 화가 나서 말대꾸하면 때릴 것처럼 손을 올렸고 때로는 때렸다. 자식들 때문에 참으며 살았지만 그럴 때면 어디론가 먼 데로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참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70대에 들어섰다. 남편은 사업체를 큰아들에게 물려주고는 은퇴했다. 평온하게 하루하루 흘러가는가 싶더니만 다 늙어서 일이 터졌다. 남편이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을 찾았다. 간암이었는데 아직 초기라 급히 수술받았다. 수술 후 회복하느라고 입원실에 있었는데 회진 중에 담당 의사가 당뇨 이야기를 했다. 당뇨는 오랫동안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이미 합병증이 상당하게 진행되는 중이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지 도대체 의사가 내린 처방을 지킬 줄을 몰랐다. 술, 담배는 물론이고 음식을 가리지 않더니 처음에는 족부괴양이 생겨 발가락 두 개를 절단하였다. 그러더니 발목을 잘랐고 마침내는 무릎 아래를 절단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설상가상이었다.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더니 움직임조차 어려워지고 대소변도 스스로 가리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의하면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했다. 영감은 이승과의 인연을 내려놓기에는 아까운 나이였다. 70을 이제 간 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남편이 간병하는 나영을 불러세웠다.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여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나영이 웃었다. 당신은 죽어가는 마당이고 나도 곧 따라 죽을 텐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무엇이든지 말하세요. 들어줄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다. 나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뭐라고요? 나영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했다. 온몸이 덜덜 떨리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런 생각도 안 났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니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린가. 착심한 듯 신랑이 털어놓았다. 당신 모르게 10년쯤 만났는데 그녀도 나도 서로가 평생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못 살고 내가 곧 죽을 테니 그 사람이 옆에서 간병해 주었으면 하오. 아내인 당신도 물론 사랑하오. 그렇지만 그녀도 사랑하오. 죽어가는 마당에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고 차라리 솔직해지고 싶군요. 아무래도 그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랑이 전화번호를 주었다. 당신이 연락해 주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허락한다면 간병하고 싶다고 그녀가 말했어. 뭐라고요? 당신을 간병한다고요? 그렇소. 임종을 지켜보고 싶다고 했어. 여보 미안해요. 기가 막혔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떻게 해야 하나? 나영은 한바탕 욕질을 하고 건네받은 쪽지를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미칠 것 같지만 마지막 소원인데 전화를 해주고 그 여자가 와서 간병하는 꼴을 보다가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내주어야 하나. 어떤 선택을 해도 한이 남을 것 같았다. 그래도 평생 한이불 속에서 살을 맞대고 살았는데 오래전에 젊었을 때 느꼈던 그런 사랑은 없어졌는지는 몰라도 의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가끔 하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 남편을 보내며 제대로 된 2년 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신랑은 나를 일종의 여자종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감히 사람 대접을 이렇게 하는가? 나라는 인간은 어디에도 없고 김씨 가문을 위해 봉사하는 여인만 있었던 것인가? 다음날 아침 신랑의 내연녀가 병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영은 병원을 나섰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일단 마산 앞바다가 보고 싶었다. 지금 마산 앞바다는 젊었을 때 본 시인 이윤상이 말하던 가구파에서처럼 잔잔하고 푸른 바다는 아닐 것이다. 지금은 아마 내 마음처럼 탁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잊지 못할 경험이나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